보건당국은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찾아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확산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급한대로 이태원 클럽 일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해 만여 명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고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이태원 유흥업소 주변에 30분 이상 머무른 인원은 모두 1만 905명입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을 토대로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럽 5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받고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클럽 방문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5,500여 명 가운데 2천 명 정도가 여전히 연락 불통인 상황. 보건당국이 이동통신사와 경찰, 카드사의 도움까지 받아 클럽 방문자를 찾는 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이뤄진 진단검사는 만 300건에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검사 독렬을 위해 실명 없이도 검사받을 수 있는 익명 검사를 확대하고 처음 확진자가 나온 클럽 메이드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도 이태원 일대 CCTV 자료를 확보해 추가 역학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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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